우리 시대에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지금까지 쏜 것 가운데 두 번째로 파워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상각도였다면 미국 대륙 어디나 도달할 수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에서 청구된 살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일종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밝혀 큰 논란입니다 미국 정보국도 사우디 왕세자가 살해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캠페인 당시부터 그를 살인자라고 불러 이번 결정에 불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학자금 융자탄감 시행을 막지 않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낸세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지도부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힌 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원내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위러의 새로운 사주 일론 머스크가 트위러에서 일하려면 장시간 극심하게 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고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자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위러의 안정성이 의심되면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트윗을 다운로드 받아 넣으라는 전문가의 충고도 이어집니다 일요일 개막 때는 카타르 월드컵은 주최국 카타르의 경기장 8군데에서 모두 알코올 반입이 금지됩니다 월드컵의 오랜 스폰서인 버드와이저도 돈만 내고 경기장에서 맥주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파 관계자와 부자 게스트들은 스윗부스에서 맥주, 샴페인, 와인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먼저 북한부터 말씀드리면 이 북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달리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긴 내렸는데 미국의 민주당에서조차 비난을 하는 이 같은 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파워풀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개발을 다 해보는 그 과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그리고 바로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제 발사한 것이나 어제 발사한 것이나 모두 목적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더욱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섬 호카이도 서쪽 수역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고 거리는 620마일 고도는 3700마일 이상 3월 2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거리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갔고 고도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화성 17호로 지금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전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2020년이었는데 화성 17호의 출현이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는 의도적으로 가파른 경사로 쐈는데도 이 정도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노멀 각도로 하면 미국 대륙 어느 곳이나 다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다만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때 핵탄두를 실었다면 그 핵탄두가 열과 마찰에 이길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아직 완전하게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미일이 다 비난을 했죠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귀국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귀국하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방콕에서 열리는 그 정상회의에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보냈습니다 이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또 소집을 했죠 긴급회의를 그곳에서 마치 G20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 러시아가 홀랜드에 미사일을 쏜 것 아닌가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부통령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시다 호미오 일본 총리가 가장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DMZ까지 방문을 한 미국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문제가 점점 미국의 여러 가지 구도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6자회담 6개국만 이것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가끔 이제 유럽에서 영국이 이렇다 프랑스가 이렇다 했는데 요즘은 아시아에서도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 쪽으로 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질서의 개편이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는 당연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총리도 여전히 그 회의에 있었습니다 전부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지만 다음 스텝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스텝에 논의를 한 결과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멈추게 할 아무런 솔루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넉 대의 스텝스 전투기요 그리고 이제 미제 F-16 전투기도 출동을 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한국은 뭐 F-35A를 넉 대를 출동을 시켰고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서로 얘기한 것 보면 알 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뭐 그럴 역량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대통령에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너희들의 문제예요 당신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도 북한이 만약에 협조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중국이 돕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요 한마디로 북한 문제는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뭔가를 발사하고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미국이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자 하지만 지금 북한이 외교적인 이런 제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고 이 점은 문제 해결점도 없으면서 항상 신경은 써야지 되는 그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딜레마입니다 어쩌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게 탑뉴스입니다 똑같이 똑같이가 아니라 왜 티인가요 똑같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데 한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가서 대통령 만나고 총리가 마중하러 나가고 이재용 삼성회장부터 재판 날짜까지 연기하면서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소집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세자를 만나서 뭔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각서 같은 것은 체결을 하고 이게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였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그 같은 각서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사업으로 다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하메드 빈 살멘이 2018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다 미국의 모든 정보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할 때 킬러라고 했습니다 킬러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끝까지 어떻게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을 주기는커녕 어제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외교 문제니까 국무부가요 국무부가 이 내용을 판결을 할 판사에게 정부로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법적 요청이죠 이 무하메드 빈 살멘이 9월 달에 총리가 됐습니다 왕세자면서 2017년부터 왕세자였잖아요 지금 37살이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돈 많고 석유 나니까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이 사람의 피앙세가 피앙세의 국적은 터키인데 터키에서는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하니까 미국에 민사소송을 한 겁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나의 약혼남을 그렇게 살해를 했다 그 약혼 서류를 받으려고 가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대사관에서 고문당하고 납치당하고 정말 처참하게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정보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본인 왕세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국제법상으로 그 사람은 미국 이 같은 법적 소송이 있을 때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법상의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 나라의 수반이요 국가 원수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총리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미리 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총리는 왕이 하는 건데 이걸 이례적으로 총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실제적으로는 국가를 운영했지만 공식적으로도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또 외국의 외교관도 면책특권이 있죠 그래서 이 국제법에 따라서 이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판사가 누구든가요 그 판사는 거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기각한답니다 케이스를 그럼 짜말 카쇼기의 약혼녀는 더 이상은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했다가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는 주목, 악수를 했고 그 사진도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석유 오일 생산을 좀 늘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오펙 플러스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랑 이렇게 편을 먹고 그리고 오히려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주는 목표를 분명합니다 BBC 방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미국이 너무나 열망하고 있다 오일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왕이 총리인 것을 왕세자를 총리로 9월 달에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비난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비난을 많이 하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할 때까지 아주 서로 대립을 했답니다 인권, 인권 그렇게 말하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깡패가 법위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독재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지금 엄청 비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폭군들에게 거 거 거 해도 돼 미국이 미국의 신리에만 맞으면 뭐든지 다 나중에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독재 지도자들이 돈과 오일만 갖고 있다면 그들의 범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비난 받을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비난조차도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짐작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살인자라고 하고 대통령 처음 돼서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고 개솔린 값 올라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한 거잖아요 서로 싫어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만 무하마드 빈 살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MBS도 바이든 대통령 싫어합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이제 37살로 아직 젊은 독재자니까 다음에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도 발표된 것 보니까 트럼프 가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계약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더군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었고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MBS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알죠 서로 서로 다 알면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밉죠 미운 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미운 놈이 이 미국의 이득의 해가 되는 길을 가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려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의를 위해서 자말 카쇽이 그 언론인의 피를 팔았다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너무 사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때로는 방어도 하지만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다 해서 이제 사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를 팔았다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에게 선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기는 커녕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오일 생산을 감축한다고 할 때도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런 대가 지금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모하메드 왕세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줬다는 것 국제법상의 국가원수는 국가를 총책임지는 사람은 면책특권이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모르고 하는 일은 아닐 테고 이게 이제 지도자의 딜레마와 고민과 결정이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협 줄기세포 화장품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학자금 탕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지 않으면 큰 혼돈이 정부로서도 또 탕감 대상자들에게도 오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라틴계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아마 넨스 펠로시 하원의장이 물러나면서 중요한 자리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넨스 펠로시의 그 자리 지금은 이제 하원의장은 안 되죠 왜냐하면 소수당이니까 원내대표가 되겠죠 원내대표인은 나이가 한 40년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요 41년 차이가 나는데요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하원의장이 물러나는 거잖아요 공화당의 전 모든 하원의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일할 때 그런데도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능력이 출중하셨습니다 하고 전부 트위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아래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막말을 많이 했었을 때 사람들의 영혼이 많이 깎였죠 그래서 막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당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본연의 포미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당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더라도 그걸 보여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미 2,600만 명이 신청을 했고 1,600만 명은 승인까지 받았다는데 여러 법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한 것에 대한 탕감 이것을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발표된 것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지금은 텍사스의 판사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의 연방판사가 텍사스의 판사가 이거 위원이다 라고 판결을 하고 나서 세인트 루이스의 연방판사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더 높은 곳 연방대법원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지금 요청을 거의 하는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해도 금방 해야지 되겠죠 아니면 1월 달부터 이런 시행이 되지 않으면 융자금 내야 되고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는 소송에서 이거 위원이다 왜 의회가 돈을 관리하는데 대통령이 맘대로 해? 하고 행정부에서는 그게 다 어떤 통과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런데 법 해석 자체는 판사가 또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번 졌어요 지고 나니까 연방대법원에 이 모든 하급법원에서 내린 그런 판결을 시행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클리어되기 전에는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탕감하는 것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보류를 한다면 1월 달부터 당연히 이게 이제 코비드 때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개인 만 달러 최대 2만 달러 펠그랜트를 받았으면 물론 수입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면은 그 두 배가 될 테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지금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아니면 연방정부가 그걸 또 연장을 해주고 하면 그만큼 연방정부에서도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많이 초과해야지 되고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하급법원들에서 법적으로 이것들이 수습되기 전까지는 탕감 중지 이거 하는 거 중지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급법원 것을 뒤집어달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 같은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보수적인 주들에서 합동 어떤 소송을 하고 그리고 개인을 대변을 해서 어떤 조직체에서 소송을 하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기지 않을까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예상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리가 없다 했는데 원래 처음에 예상보다는 조금 법적인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내용을 계속 시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방대법원 카드를 쓰는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래서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제가 다시는 지도부에 출마하진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 안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소수당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원내대표로서 일한 기간이 20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0년의 노하우를 아무리 젊은 세대의 훌륭한 하원의원이 그 자리를 원내대표 자리를 맡는다 할지라도 왜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 이것을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인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통 하원의장과 또 원내대표가 따로 있고 총무가 있겠죠 이 세 사람이 전부 82살, 82살, 83살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 다 나가서 그 가운데 짐 크라이번, 83살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하원의원은 다른 직책에는 도전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안 나간다고 했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호이얼 대표도 안 나간다 했으니까 세 사람, 세 자리는 원내대표, 총무 그리고 중요한 원, 투, 쓰리 자리는 다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지 되는데 굉장히 평균 연령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적인 아름다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스테니 호이얼 원내대표 메릴랜드죠 이 사람 안 한다고 했고 짐 크라이번, 총무는 다른 자리에 나가는데 연방 하원의장이 아닌 원내대표 자리에 하킴 제프리스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52살입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블루클린에서 태어났어요 연방 하원의원이고 어제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젊은 세대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계속 같이 일한다고 얘기를 했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가깝게 일을 많이 했고 하킴 제프리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도 59살의 캐터린 클라크 메사추세츠가 지역구인 하원의원 이제 피트 하길라 제일 젊습니다 43살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레드랜드의 옛날 시장이었고요 지금 연방 하원의원이고 초당적인 이민개혁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거든요 본인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사람 82살, 82살, 83살에서 52살, 59살, 43살로 굉장히 젊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낸시 펠로스의 하원의장이 나간다 하니까 현재의 어제 케빈 맥카티는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하원 마지막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그런데 상원의 미치 맥커넬 상원의 공화당의 원내대표도 나랑 의견이야 사사건건 다 달랐죠 그리고 정말 악마라고 불렀잖아요 낸시 펠로스를 공화당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노련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미치 맥커넬도 역사적으로 임기를 아주 훌륭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존 베이너 하원의장 예전에 울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었잖아요 그 하원의장도 마찬가지 메시지 공화당이잖아요 폴 라이언은 그 직전에 하원의장 폴 라이언은 젊은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처음에는 너무 안 맞았고 그동안 그 뒤에는 맞추려고 하다가 도저히 나는 아니다 해서 43살이었던가요 당시에 중간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뭐 메이비 또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도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낸시 펠로스의 민주당 하원의장과 우리는 공화당으로서 의견 일치를 보진 않았지만 그 낸시 펠로스의 정치적인 깊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 헌신 강력함 정말 우리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하원의장은 뉴트 긴그리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국의 정치계의 최고 그 자리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품이라고 할까요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의장이었고요 또 기금모금의 신이었습니다 기금모금을 너무너무 잘해서 공화당은 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가를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얄미워했었고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아니면 무슨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낸시 펠로스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무서워 두려워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아무튼 지금 세대 교체 그리고 메이비 인정도 백인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교체될 수도 있었고 어제 보니까 이렇게 철 아주 강해 보이는 그런 철퇴 이런 브로치를 하고 상징이잖아요 의상을 입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하얀색 이건 여성의 참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볼티모어 정치인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자고 그 바탕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와서 30대의 다섯 자녀의 엄마였는데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로 뛰어들어서 2007년도에부터 지금까지 하원의장 아니면 하원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정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죠 일로 보면 어퍼러블 케어 액트가 이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을 두 번 탄핵시켰고 기후변화 세금안 바이든 때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 탄핵을 주도해서 악마라는 별명을 공화당으로서부터 받았는데 어제 보니까 나중에 저는 방송할 때 연설을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민주주의 의사당 그런 폭동 사건 같은 것은 얘기를 했고 부시 대통령 또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물리쳤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이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상원은 미치 맥코넬이 계속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케빈 맥카티도 아마 케빈 맥카티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22석 대 아니 222석 대 213은 현재의 의석이고요 민주당의 하원이 222석 공화당이 213석이었는데 그제 공화당이 218석이었고 어제 별 차이가 없이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가져서 212 대 218석 6개석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개는 민주당이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지금 지미 고메즈하고 데이비 킴 후보인데 34지고요 캘리포니아주 뭐 한 4%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는데 두 사람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엘라스카 분명하게 민주당이고 해서 두 석은 적어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정말 누가 될지 몰라요 콜로라도주의 경우는 지금 뭐 재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원 분위기 미국 분위기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트위러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또 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꼭 전해드려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트위러도 중요하지만 카타르에서 아니 월드컵 때 맥주가 빠진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역사적인 토너먼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러의 혼돈은 날마다 심해집니다 물론 트위러의 일론 머스크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이 경영자를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이제 그제 어제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뭐 그냥 스킵했는데 열심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트위러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고용주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딱 던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걸? 가디언에 따르면 한 반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정확하게는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되고 나서 트위러가 반 정도를 해고를 해서 한 3,700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반 정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그 자체도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도 있지만 태도가 싫은 거겠죠 아니 뭐야 이거 지금 노예제 뭐야 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어야지 되는 사무실도 있고요 이러다가 트위러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본인의 많은 기록이 염려돼서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버그 같은 것을 막아야지 될 엔지니어도 지금 뭐 난 그렇게는 일 못하겠어 그런 태도의 사주와 그렇게는 또 일 못하겠어 그리고 또 트위러의 안정성 같은 거 이건 서비스 중단을 막는 거 얼마 전에 카카오톡 때문에 여러분들도 엄청 고생을 하셨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막는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는 서비스 팀의 중요한 엔지니어들도 지금 다 나간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트위러 일론 머스크 측에서 뭐 3,700명 정도 반 정도 해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서 누구 다시 오라고 하지 하고 열심히 찾겠죠 그 사이에서 그래 내가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참에 좀 봉급 인상을 좀 해볼까 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자비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자비한 직장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스페이스X의 우주왕복성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내가 집에 안 가도 좋아 내 책상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어도 좋아 아이 생일 파티 엄마만 가라고 하지 뭐 아빠만 가라고 하지 이렇게 본인의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희생을 하는 기꺼운 마음가짐도 있었는데 트위러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전기자동차나 미래지향적인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관한 것 어떤 경우는 영혼에 관한 것 정보 뉴스에 관한 것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더 정직하게 해보고자 하는 추구하는 면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위러 직원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다른 거죠 또 그 같은 사주에 이거 한 달에 몇백만 달러씩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인원 삭감도 할 수밖에 없고 파산할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 사연과 사실을 전달하는 스타일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트위러 직원 가운데서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등등의 일들 때문에 그렇고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에게요 트위러에서 하는 본인이 아주 주옥 같은 글을 내가 생각해도 이 단문은 너무 멋있어 생각하면서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페이보릿 이렇게 눌러놓고 그런 분들은 어느 날 이게 지금 트위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엔지니어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세이브 해두시라 자신의 트위드를 다운로드 해두시라 just for in case yeah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 멋진 게 아니라 누구와 이제 주고받고 했었던 것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썼던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숨졌어요 그런 때는 그 자체가 영원한 기록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트위러가 그만큼 트위러가 지금 불안정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멜라헤리스 부통령이 에이펙 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CNN의 폴라 헨컥스 지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이게 각도를 의도적으로 틀었는데 정상각도로 하면 미국의 미국 대륙 메인랜드에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캐나다 일본 전부 비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특별한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보여준다 한들 지금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풀 길이 없는 게 그게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를 핵을 가진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군축회담을 하자 하는 거고요 킹 오브 비어 여러분들께는 킹 오브 비어가 어떤 비어입니까 보통 우리가 킹 오브 비어 하면 버드와이저를 얘기를 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안 보이는 자리에 둔다 그 맥주 판매대 같은 것을 했는데 이게 카타르와 또다시 협상을 한 결과 피파가요 결국은 카타르의 증거죠 카타르가 아주 아주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잖아요 맥주를 스테디움에서 팔 수 없도록 8개 월드컵 일요일 날 시작되는 그 월드컵에 경기장 8개를 지어놨는데 경기장 지을 때도 너무너무 이슈가 많고 또 카타르는 주최국이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돈으로 다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페스티벌의 축제가 없다는 거예요 맥주를 팔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아노이저 부시 임베브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오래전부터 계속 스폰서를 해왔었는데 1986년도부터 내요 7500만 달러 스폰서십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거 다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부자 게스트들이 우리 다즈 스타디움에 가도 뭐 특별한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피파 관계자들은 스위트 부스에서는 뭐 맥주뿐만이 아니라 뭐 샴페인이건 와인이건 막 다 전문가가 와서 서브하고 다 된답니다 이거 뭐죠? 그럼 팬만 팬만 알코올 음료는 전혀 맥주를 포함해서 안 된다는 건데 이건 결국은 피파가 피파가 카타르에 대해서 별로 영향권도 없다 국제축구연맹이 영향권이 없다 예전에 브라질에서 한번 할 때는 브라질이 뭘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피파가 강력하게 막아서 브라질을 뒤집었잖아요 여기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에게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판결할 판사에게 그 같은 소견서를 낸 것처럼 카타르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피파도 꼼짝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캐런베스 지금 LA 시장 당선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캐런베스가 어제부터 계속 인터뷰를 여기저기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CNN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연설을 할 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캠페인 때와 일관된 얘기잖아요 홈리스 피플 없앤다 그로 인한 범죄 이런 것을 한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막는 예방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물어보면 LA의 최초의 여자 시장이고 LA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두 번째지만 여자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도 첫 번째 그냥 여자로서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연방 본인이 또 연방 하원 의원이었잖아요 연방 하원에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원내대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 환영한다 환영한다 모든 매체에서 다 그거 물어보면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가 조금 처지는 듯 보였다가도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그 전쟁에서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미사일을 거의 100발 정도를 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천만 명 이상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겨울에도 정말 얼마나 깜깜하고 춥고 이제 눈도 곧 올 테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가 중재를 하고 또 유엔이 주선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항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은 120일 동안 연장은 해줬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빠르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퇴각해도 전쟁 파워는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크 밀리 합참 의장도 우크라이나 승리가 러시아를 크림반도에서까지 내쫓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일어날 확률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우크라이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압박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기와 여러 가지 정보를 공급해 주는 곳이 미국과 유럽 나토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오고 싶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었던 중간선거에서의 케이리 합스가 애리조나 주지사에서 이겼잖아요 민주당 이 사람이 애리조나 총무처 장관이었고 그에게 지인 캐리 레이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팍스 로컬 뉴스 앵커가 만 7천 표 차이로 지금 졌거든요 그런데 승복하지 않고 지금 법률팀을 꾸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콜로라도 3지구 로렌 보버트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이제 총기 같은 건 장총 들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와 마찬가지로 하고 해서 지금 현재의 공화당의 하원의원인데 민주당의 아담 프리쉬라는 도전자에게 556표 정도가 이겼나요? 졌나요? 그런데 어차피 자동 개표입니다 0.5%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슈는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량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협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저희 정연우 보도국장과 스몰턱 수다를 조금 떨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거 처리였잖아요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화끈하게 진 것은 화끈하게 졌다고 해야지 된다 이건 괜히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추잡해 보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예신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